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잔틴 드실 거면 제대로 알고 드셔야죠 병원의사에게, 약은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눈 건강에 좋다는 대표적인 기능성분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잔틴입니다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잔틴의 효능이나 먹어라 먹지마라 등의 내용들은 저 말고도 의사나 약사분들이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저는 제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잔틴의 상식 4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2부에서는요 고르는 법과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드시는 거 제대로 알고 드셔야죠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찾아보면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잔틴은 먹을 필요 없다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먹어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사나 약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건강기능식품을 의학이나 약학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근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건강기능식품들이 아예 근거 없이 연구되거나 개발되지는 않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드시는 분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효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제품을 고르고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잔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1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잔틴 상식 4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잔틴 상식 첫 번째 일반 루테인에도 지하잔틴이 들어 있다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잔틴 모두 마리 골드꽃에서 추출되는 기능 성분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루테인 지하잔틴 제품에는 루테인과 지하잔틴이 같이 들어 있고 일반 루테인 제품에는 루테인만 들어 있고 지하잔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일반적인 루테인에도 지하잔틴이 들어 있어요 상당수의 루테인 제품들은 하루 20mg의 루테인을 제공하는데요 하루 20mg의 루테인을 드시면 1mg의 지하잔틴을 함께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테인의 원료인 마리 골드꽃에서 루테인을 추출할 때 지하잔틴도 같이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루테인 지하잔틴이 아닌 일반 루테인 제품에도 지하잔틴이 조금 들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루테인 루테인 지하잔틴 상식 두 번째 루테인은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지하잔틴은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일반 루테인에도 지하잔틴이 들어 있는데 그럼 루테인 지하잔틴은 뭐냐 루테인 지하잔틴은 일반 루테인에서 지하잔틴 함량을 인위적으로 높인 것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잔틴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루테인은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원료이고요 루테인 지하잔틴은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루테인 제품보다 루테인 지하잔틴 제품들이 조금 더 비싸게 판매가 됩니다 제가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말씀드린 적 있죠 특정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특정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인데요 개별 인정형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7월 초에 올린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편을 참고해 주세요 아래 하단 내용 부분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루테인 지하잔틴은 일반 루테인에서 지하잔틴 성분을 강화한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고 그래서 살짝 비싸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루테인, 루테인 지하잔틴 상식 세 번째 루테인과 지하잔틴 비율 4대 1은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루테인 지하잔틴 제품은 루테인과 지하잔틴 비율이 4대 1이에요 4대 1, 16대 4를 확인하세요 그거에 대한 근거로 루테인 지하잔틴의 체내 농도 비율 즉 혈중 루테인과 지하잔틴의 함량이 약 4대 1이라는 논문 자료로 제시하는데요 자 우리가 언제부터 특정 성분이나 영양소를 체내 혈중 농도의 비율에 따라 먹었나요? 체내 비율에 따라 먹는다고 더 잘 흡수되고 더 잘 이용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4대 1이라는 비율은 원료의 스펙상으로는 좀 더 좋을 수 있지만 꼭 4대 1로 된 루테인 지하잔틴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서에요 왜냐하면 섭취한 루테인의 일부가 체내에서 지하잔틴으로 합성되기 때문입니다 즉 루테인이 몸 안에 들어가면 지하잔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4대 1 비율의 원료는 지하잔틴 비율이 높은 만큼 루테인의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루테인 지하잔틴 원료는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루테인과 지하잔틴 비율이 4대 1인 루테인 지하잔틴이 있고요 루테인과 지하잔틴의 비율이 10대 1인 루테인 지하잔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앞서 루테인 지하잔틴이 아닌 일반 루테인에도 지하잔틴이 20대 1 정도로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20대 1은 10대 0.5입니다 이렇게 총 3가지의 루테인 그리고 루테인 지하잔틴 원료가 있는데 각각의 루테인과 지하잔틴 함량을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따라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상 하루 최대한 섭취할 수 있는 루테인 함량은 20mg입니다 루테인 지하잔틴의 하루 최대 섭취량은 루테인과 지하잔틴의 합 기준으로 20mg이고요 루테인 지하잔틴 4대 1 원료는요 하루 최대 섭취량 기준 루테인 16mg, 지하잔틴 4mg을 제공합니다 루테인 지하잔틴 10대 1 원료는요 하루 최대 섭취량 기준 루테인이 18.2mg, 지하잔틴이 1.8mg이 제공됩니다 그럼 일반 루테인은요 하루 최대 섭취량 기준 루테인 20mg과 지하잔틴 1mg을 제공합니다 보이시나요? 지하잔틴 함량이 올라갈수록 루테인 함량은 줄어드는 지하잔틴을 챙기면 챙길수록 정작 루테인은 챙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루테인은 체내 합성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한다는데 게다가 체내 섭취된 루테인의 일부는 지하잔틴으로 합성되기 때문에 굳이 지하잔틴 함량이 높은 루테인과 지하잔틴 비율이 4대 1인 제품을 고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라면 저 세 가지 중에 루테인도 20mg 가까이 제공하면서 지하잔틴도 어느 정도 공급해주는 루테인 지하잔틴 10대 1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루테인 지하잔틴 4대 1 원료가 하루 최대 섭취량 기준 루테인 16mg, 지하잔틴 4mg을 제공한다는 것에서 어? 하실 수 있는데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업체들이 4대 1과 함께 강조하는 16대 4가 164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왜 4대 1에 굳이 4를 곱해서 16대 4라고 혹은 164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광고하는지 아시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 제공할 수 있는 루테인과 지하잔틴의 합의 최대치가 20mg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16 더하기 4는 20이니까요 결국 4대 1에 굳이 4를 곱해서 16대 4라고 쓰는 것은 하루 정해진 최대치 20mg에 짜맞춘 거예요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결론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루테인 지하잔틴 제품을 고를 때 루테인과 지하잔틴 비율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좋다는 루테인 지하잔틴 4대 1 제품은 오히려 다른 제품들보다 루테인 함량이 낮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일반인은 잘 모르는 루테인, 루테인 지하잔틴 상식 네 번째 초임계 추출과 핵산 추출을 따지는 건 바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유통된 루테인 원료들은요 초임계 추출 루테인도 있고 핵산 추출 루테인도 있는데요 대부분 핵산 추출 루테인입니다 루테인 지하잔틴은 아예 전부 다 핵산 추출이고요 문제는 특정 업체들에서 몇 년 전부터 초임계 추출이 좋다 핵산 추출이 좋지 않다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초임계 추출이 좋긴 하지만 핵산 추출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선 초임계 추출이 더 좋다는 저도 동의합니다 초임계 추출에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초임계 추출법은 무산소 상태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추출 성분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좀 비싸요 그렇다면 핵산 추출이 나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핵산을 이용해서 추출을 한 다음에 핵산을 분리해서 제거하거든요 아 물론 아무리 제거를 꼼꼼히 잘해도 어쩔 수 없이 극미량이 남아있긴 합니다 이런 걸 잔류용매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핵산으로 추출한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잔치의 경우에 잔류용매 즉 잔류 핵산은 정말 극미량입니다 극극극극미량이에요 그래서 굳이 초임계 추출 제품을 선택할 이유는 없고요 핵산 추출 제품을 피해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 극극극 미량인지 보여드릴게요 국내에 유통되는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잔틴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려면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잔틴의 원료인 마리골드꽃 추출물 1kg당 잔류핵산이 5mg 이하여야 합니다 이거 검사해서 1kg당 5mg 이상 나오면요 전량 수거해서 폐기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루테인 혹은 루테인 지하잔틴을 하루 기준 20mg 제공하려면요 원료로서의 마리골드꽃 추출물이 하루 기준 90에서 100mg이 필요합니다 마리골드꽃 추출물 1kg당 핵산이 5mg 이하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마리골드꽃 추출물 하루 제공량인 100mg에는 잔류핵산이 0.005mg 이하로 들어있습니다 즉 루테인 혹은 루테인 지하잔틴 하루 섭취량 20mg 기준 핵산이 0.005mg 이하로 들어있는 것이죠 하루 0.005mg 이하 전혀 유해하지 않은 유해하고 싶어도 유해할 수 없는 함량이에요 이런 극극극미량의 잔류핵산을 가지고 핵산 추출 루테인을 조심해라 초임개 추출 루테인을 골라야 한다고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루테인 지하잔틴은 아예 핵산 추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한 건 초임개 추출 루테인을 파는 브랜드에서 핵산 추출한 루테인 지하잔틴도 판다는 것이죠 그렇게 초임개가 좋고 핵산이 나쁘다면 핵산 추출 루테인 지하잔틴은 왜 만들어 파는지 자 핵산 추출 루테인 전혀 해롭지 않고요 루테인 지하잔틴은 아예 핵산 추출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조 관점에서 일반인은 잘 모르는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잔틴 상식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요? 2부에서는요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잔틴의 고르는 법과 섭취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나님이었습니다 권기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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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나님